한우 선물세트 준비했고 가격대는 20만원, 30만원 명돈도 좋고 최악의 선물은 세경료나 정관장 이런 거 생각했고 10만원, 20만원 정도? 최고의 선물은 뭐 녹용세트 그런 거 한 개하고 최악은 김 선물은 목걸이 율로? 340만원인가? 최고의 선물도 명품이고 최악도 명품인 거 같아요 정관장 30만원 안쪽인데 최악의 선물은 없는 거 같고 최고의 선물은 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거 10만원 내외로 설 선물세트 준비했고 최고는 아마도 돈이 아닐까 싶고 최악의 선물은 정설 잔소리가 아닐까 주로 건강식품을 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는 10만원에서 20만원짜리를 했고요 지인들한테는 5만원에서 10만원짜리를 했습니다 최고였던 것은 바렌타인 30년이 최고였던 것 같았고요 최악은 가짜 건강식품이었던 것입니다 선물세트 나오는 거 한 3만원에서 5만원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조미료 세트 받은 게 제일 유용했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그냥 제가 안 쓰는 샴푸나 그런 거 받았을 때 별로 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과일 7,8만원에서 10만원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내가 말하자면 과일 별로는 햄을 제일 안 좋아합니다 저는 현금으로 준비했고 한 10만원 정도까지 준비했습니다 최악은 없고 최고는 현금이요 친하self 한 10만원 한 10만원 한 10만원 이 논란은